제8대 천안시의회가 폐원식을 열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4년간 시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의안 대표 발의와 5분 발언 건수를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 25명의 의안 발의 건수는 총 262건입니다. 지난 7대2의 146건에서 116건이 늘어난 것으로 이를 전체 의원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0.5건을 대표 발의한 셈입니다. 의원별로는 김선웅 의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은상 의원이 17건, 이종담 의원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교희 의원과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인치견 의원은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5분 발언 건수도 7대2의 95건에서 8대2의 162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역시 김선웅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미의 의원과 유영진 의원이 각각 12건, 김철환 의원 11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27명으로 의원 2명이 늘어난 9대 의회는 다음 달 4일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이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